네 이번 시간에 우리 186페이지에요. 전손사고에요. 전손사고. 전부손해. 전손은 줄인거죠? 전부손해의 약자가 전손입니다. 그러면 전손이라는거는 먼저 정의를 좀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공제가입 차량이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게 뭐냐? 이게 다음에 배울 절대전손이에요. 절대전손. 절대전손입니다. 이 윗부분이 절대전손이고 그 다음에 공제기약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우리 공제조합에서 약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금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정전손입니다.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이라고도 하죠. 실제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를 못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건 수리가 타당하지 않다 보는게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이라는 겁니다. 위에 절대전손은 수리를 못하는거죠. 주로 이제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절대전손일 가능성이 높죠. 기술적으로도 힘들어요. 화재가 나버리면요.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일 경우에 전손일 경우에 어때요? 공제조합이 보상하여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해서 이때는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안한다? 공제하지 않는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침수에 좀 달랐죠? 침수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약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손사고 시에 또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상하여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그러니까 가입금액 전액을 주죠? 그럴 때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손 플러스 가입금액 모두 지급. 그럴 때는 어떻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나와있죠? 절대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주로 해종, 물에. 일반 물도 아니고 해종, 바닷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복원이 힘들어요. 또 이거 외에도 화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절대전손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도난둥도 물리적 전손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정전손은 경제적 전손이라고도 하고요. 즉 손해액이, 비용 포함한 손해액이 차량가액 이상이니까 이게는 수리했을 때 이득보다 수리하자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실무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 대부분일 겁니다. 추정전손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추정전손 시에 처리 기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가액하고 대비한 거죠. 가액하고 수리비라면 여기서 말하는 부품이나 교환, 신고교환공제, 감가 다 공제한 후에 수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일 때는 전손손을 처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잔정분양을 다 고려했을 때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고 공제계약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수리비가 510만 원 나왔어. 견인비용이 5만 원 나왔고요. 신고교환 감가액이 50만 원. 얘는 뭐예요? 차감이에요. 차감. 위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차감. 그래서 보니까 510만 원이 수리비고 그 다음에 5만 원이 인양비고 얜 두하니까 515만 원이죠. 차감금에 50만 원을 빼니까 465만 원이에요. 그럼 전손이에요? 분손이에요? 당연히 차량가액이 크죠? 이럴 땐 분손이 맞다.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게 화살표가 바뀌었다. 그럴 때가 전손처리를 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손처리를 하려면 우측 항이 500만 원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전손이 됩니다. 지금은 우측 항이 500만 원을 이하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분손인 거고 465만 원으로 만약에 500만 원이 넘으면 그때는 전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피해물에 대한 조합의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조합의 권리라는 거는 조합이 잔존물 대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잔존물 대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전손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는 피해 자동차 전부를 조합에서 인수한다.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인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제계약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일부 보험일 때예요. 일부 공제일 때 저도 이제 거의 수업이 막바지로 가니까 이제 입에 붙었네요. 일부 공제 보통 일부 보험이라 쓰는데 여러분들은 공제니까 일부 공제일 때 이때 공제계약 금액의 차량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얘가 먼저입니다. 전손여부 분손이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 전손이 아니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전손인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물의 인수 여부는 pod 근데 적인 추정은 lead